여러분 반갑습니다. 2014년도 7월 전기토익 예상문제 프리특강 EBS랑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리딩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은입니다. 자, 바야흐로 7월이 벌써 왔는데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7, 8월달 공부하시기 딱 좋은 그런 시기 맞죠? 그래서 공부하시느라고 여념이 없으실 텐데 더위와도 싸우시고 또 장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건강관리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지금 101번부터 152번까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지금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관성에 젖어서 대충 하지는 않겠죠?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아무래도 좀 실전 강의다 보니까 좀 걱정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강의를 듣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어쩔까. 늘 저희의 마음이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좀 더 자세하게 수업을 해드리고 싶지만 실전 강의의 한계는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강의보다는 EBS랑의 여러분들 많은 강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토목다를 비롯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하신 강의들을 기초강의를 좀 듣고 이 강좌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조언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학 때 너무나도 뜨겁게 여러분들이 성원을 보여주셔서 저희도 굉장히 놀랐고요. 저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들에 학생들께서 호응해 주시는 모습에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달도 열심히 강의해 보겠습니다. 101번부터 152번까지 5강에 걸쳐서 수업할 거고요. 그러시면 준비가 되셨으면 바로 자리를 옮겨서 1강 강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문법 어휘의 세 가지 유형 판단하셔야 되고요. 판단하시는 방법은 선택지 A, B, C, D의 품사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품사가 서로 다를 때에는 혹은 어형이 서로 다를 때에는 어떤 품사와 어형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구조 판단을 통해서 정답을 골라내시면 되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아무래도 문장의 구조를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자 그 문장의 구조를 설명하는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법 용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도 가능하면 용어를 사용하고 싶지는 않겠죠. 제가 무슨 용어 중독자도 아니고. 자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를 거치시면서 계속 그런 용어들을 써서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이 토익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디에서 공부를 하시든지 간에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는 강의들을 듣고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보편타당하게 누구나가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은 저도 좋아서 쓰는 게 아니라 자 그것들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이 가장 빠른 설명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런 용어들을 정확하게 빨리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 용어들에 익숙치 않은 학생들은 강의를 통해서도 익숙해지셔도 좋고요. 자 그리고 또한 부가적인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책을 통해서 자 혹은 뭐 인터넷에 정보들을 뒤집으면 많이 나오니까 자 그런 용어들을 정확하게 하신다면 아마 훨씬 더 효율적인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시면 일단은 품사가 다르면 품사 및 어형이고 그 다음에 품사가 같으면요. 두 번째는 의미를 따져보세요. 품사가 같고 의미가 다르면 어휘 유형입니다. 그리고 품사도 같고 의미도 같으면 어법 유형이에요. 이렇게 유형을 먼저 판단을 해놔야 자 그 다음에 어떤 원칙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러시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답을 도출해내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부분들은 채워내고 아쉬웠던 부분들은 다시 다져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101번 문제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번 문제는 ABCD의 선택지가 인칭 대명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칭 대명사 문제는 매 시험마다 한 문항 내지 두 문항씩 꼭 출제가 되죠. 일단은 인칭 대명사도 품사가 다른지를 먼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나 마인이나 아인은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지만 마인은 바로 뭐죠? 그렇죠. 소유격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대명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현혹되시면 안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형용사 자리면 B가 답이고 나머지는 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 일단 B번이 정답이 되는지를 고려를 해보는데 여기는 지금 렛이라고 하는 단어와 지금 목적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목적보호가 자 지금 원형 부정사로 제시되어 있는 자리에요. 자 그러므로 목적보호 자리에 마인을 쓸 수는 없겠죠. 또한 똑같은 명사이지만 인칭 대명사의 특징은 주격과 목적격이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자리에 쓰는 아이는 쓸 수가 없겠어요. 자 마인이라고 하는 아이는 좀 특이하죠. 인칭 대명사 중에서도 누구누구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 이 아이는 뭐죠? 누구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면 이거 사물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는 인칭 대명사의 범주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것이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 개념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것은 사물명사입니다. 사물명사는 주격, 목적격에 구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따라서 마인도 주격, 목적격에 구분이 없다. 따라서 둘 다 다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둘 다 다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되시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그렇죠. 자 이 아이는 나의 것이니까 사물이고 이것은 사람이죠. 목적보호가 목적어의 상태, 목적어의 지위, 목적어의 동작을 보충한다라고 했을 때는 빈칸에 있는 이 목적어가 알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것이 알게끔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물건이 알게끔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개념이죠. 따라서 나로 하여금 알게끔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여러분들 입에도 let me know, let me see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A번이 답이지만 감각적으로도 let me know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번을 답으로 못 쓰실 이유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시면 해설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가 부사절입니다. 자 주리 슈우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느 회사예요? 바로 엠캣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의 주리 슈우츠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를 하면요. 어떻게 해요? 알려주세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나로 하여금 알게끔 해주세요. 이런 직역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는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한가요? 자 두번째 문제 가지요? 자 두번째 문제는 ABCD의 선택지가 모두 다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뜻이 서로 다르니까 이것은 무슨 유형이다? 어휘 유형입니다.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올드오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컴마가 등장할 텐데요. 여기까지. 어떤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여전히 시간을 갖다가 찾아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뭐한 시간을 찾아냈던 얘기예요. 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바로 자 다카시라고 하는 분이 자 has been very blank at work. 직장에서 매우 어땠음에도 불구하고 뭐할 시간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자 매우 자 가짜의 그죠? false라고 하는 것은 거짓의 라고 하는 뜻 아니겠어요? false true 반대말이 되겠습니다. 자 false는 거짓의 자 그 다음에 틀린 그리고 true는 맞는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sure는 직장에서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직장에서 일찍이고 있었어요? 자 일은이고 있었어요? 아니죠. 바빴슴에도 불구하고 to year 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아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끝까지 해석을 하지 않아도 답을 낼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이제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초보정사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아이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요? 자 amusement park입니다. amusement park는 뭐죠? 놀이공원입니다. 아이들을 놀이공원으로 데려갈 시간을 여전히 그 사람은 찾아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바빴슴에도 불구하고 애들을 놀이공원에 데려갈 시간을 자 그렇게 여전히 찾아냈다 라고 하는 내용의 문장이에요. 자 어차피 어휘 문제는 해석이 동반되어야만 정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해석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드렸네요.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역시 101번부터 110번까지는 그닥 그렇게 난이도가 있거나 무거운 그런 문제들은 없습니다. 103번이고요. ABCD의 선택지가 품사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레이스는 늘 강조하지만 형용사와 부사의 동일형이에요. 늦은 늦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어 조심하셔야 돼요. 이 단어는 레이트와 관련성이 있다 없다 얘도 부사인데 전혀 의미상 관련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늦게가 아니라 최근에 라고 하는 뜻이죠. 자 이렇게 형용사 부사 동일형인데 LY형이 또 있는 자 그런 단어들이 몇몇 있어요. 토익에 자 그런 단어들이 아주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잘 되니까 자 부사 자리가 만약에 여기가 맞다면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가시면 일단 얘네들은 그렇고 품사 어때요 얘는? ER이니까. 레이트의 비교급이니까 당연히 형용사 부사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레이티스트도 형용사 부사 동일형입니다. 일단 품사부터 좀 정해볼게요. 자 일단 주호가 버스고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구가 왔어요. 다운타운 시애틀로 가는 버스입니다. 도착했어요. 언제죠? 20분 늦게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자 20분 정도 늦게 라고 하는 거니까 부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일단 형용사들을 다 지우겠습니다. 그럼 형용사들을 다 지우고 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절반이 지워지니까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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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가 4개 다 남는데 20분 더 최근에 도착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가 부사 자리라고 해서 자 무조건 레이티에다 답 쓰시고 하시면 함정에 딱 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모두가 다 부사니까 이제 뭘 따지라는 얘기죠? 원급이냐 비교급이냐 최상급이냐를 따지라는 얘기잖아요. 단서는 then. 앞쪽에 비교급이 없어요. 자 그러므로 20분 후에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논점 확보만 되면 그 다음에 정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럼 그 논점까지 어떻게 끌고 가서 그것을 찾아낼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다 보여드렸으니까 이대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푸시면 자 끝까지 풀지 않아도 정답을 충분히 낼 수 있었던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결론을 제가 보여드리고 여기는 지금 then 앞이기 때문에 비교급이에요. 라고 짤박하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숙달된 학생이면 당연히 그게 보이겠죠. 지금 선택지와 then을 딱 보는 순간 아 이거는 비교급을 찾는 거야.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숙달되어 있는 상태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그러면 무슨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품사부터 먼저 따져보고 이 자리가 부사자리다 라고 했을 때는 의미상 아닌 것을 지우고 그 다음에 아 그럼 나머진 뜻이 다 똑같으니까 이게 업본문제인데 업본문제라고 하면 아 원급 비교급 최상급을 지금 비교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단서가 있겠지? then이 있으면 비교급이야. 이렇게 답을 찾아가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3번 문제도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자 그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애틀로 가는 버스가 도착했어요. 20분 더 늦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보다도? 바로 예정보다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예정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바로 일정표 그 일정표가 아니라 가이드북에 나와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on the visitor's guide indicated it would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일정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와 있죠. 그래서 가이드북이 있는데 가이드북 상에 일정표가 있고 그리고 어이구 동서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일정보다도 하시면 안 되겠고요. 자 일정표가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죠? it would arrive 에요. 그래서 arrive 이하에는 중복 자 arrive 이하가 아니라 would 이하에는 중복되는 arrive가 생략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것이 도착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일정표가 indicate 하고 있는데 indicate는 show의 뜻이라 그랬죠?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20분 더 늦게 도착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어요. 자 해석도 깔끔하게 다 되셨나요? 오케이. 차분하게 하셔요. 자 그리고 then 이하에는 as와 then 이하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생략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이런 유형의 문장들을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앞쪽에서 중복되는 지금 동사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면 끼워놓고 해석하면 이제 깔끔하게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스케줄이 indicate 한다 a를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수식하는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4번입니다. 자 4번은 a 그 a b c d의 선택지가 and도 있고 or도 있고 so도 있고 like도 있습니다. like는 물론 동사와 전치사로 치죠 우리가. 나머지는 다 접속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어떤 품사가 필요한지 찾으려고 했더니 누가 보여요? 아이고 both가 보이고 주어가 보이고 또 주어가 보여요. 자 그러면 여긴 등위 접속사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both와 호응할 수 있는 세트 접속사는 누군가요? both a and b이기 때문에 정답은 a번입니다. 됐어요? 빌과 잭이 어떻게 합니까? 자 will take time off 이렇게 돼 있어요. time off는 휴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휴무를 취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요. 됐죠? 105번입니다.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 품사가 같지를 않네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디스카운트는 딱 형태상으로만 봤을 때 명사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것이고 e d가 붙은 걸로 봐서 얘는 동사로 될 수 있다고 빠르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디스카운트도 마찬가지로 명사의 복수용일 수도 있지만 동사에도 s가 붙을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형용사도 되고 e d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 e d는 동사 아니면 분사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그럼 이 자리는 누구 자리에요? 자 보시면 store가 자 have가 만약에 완료 시제로 쓰였다면 뒤에는 pp가 오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러면 has discounted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게가 할인합니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has discounted는 형태상으로 빈칸에 들어갈 수 있지만 전체 구조에 부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가게가 만약에 할인을 하면 어떤 품목을 할인해주는지 목적어가 뒤에 붙어야 되는 타동사거든요. 근데 뒤에 목적어가 없이 바로 selected man's watches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므로 이 자리에는 뭐가 올 수 없다? 바로 a번이 올 수 없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has는 뭐라는 얘기죠? pp가 못 오면 얘는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그냥 일반 타동사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일반 타동사 하면 뒤에 명사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명사 누구? 둘 중에 하나를 답으로 쓰는 게 맞다는 거죠. 형태상으로는 일반 동사 has와 자 뒤쪽에 목적어의 명사가 올 수도 있고 have 플러스 pp의 하나의 완료형 동사가 구성될 수도 있는데 완료형 동사는 그렇죠? 예. 이하의 목적어를 데리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상 어떤 점포가 어떤 어떤 제품을 할인해서 팔아요. 라고 하는 내용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자 이 점이 이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 아마 a번에다가 오답을 쓰신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만약에 틀리셨다면 아 디스카운트가 뭐 뭐뭐를 싸게 팔다 할인해서 팔다의 뜻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디스카운트냐 디스카운트 스냐의 문제인데 요거는 지금 이 예상문제 프리특강을 통해서 저희가 길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어에는 말이죠. 명사가 지정되느냐 미지정되느냐를 보여줄 때 단수명사는요. 어를 쓰거나 덜을 써야 돼요. 어떤 하나의 명사가 정해지지 않은 거면 어 뭐뭐뭐 이렇게 써야 되고 정해지면 더 뭐뭐뭐 이렇게 써야 돼요. 만약에 어와 덜을 쓰고 싶지 않으면 어와 덜을 대신할 수 있는 단어를 써줘야 돼요. 자 그렇게 어와 덜을 대신할 수 있는 지정과 미지정을 보여주는 단어들을 우리가 한정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수명사는 이하의 한정사를 반드시 동반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복수명사인 D번이 답이에요. 이해 되셨습니까? 자 복수명사 같은 경우에는 지정인 경우에는 덜을 써요. 근데 미지정인 경우에는요. 어는 원래 한계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수명사랑은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자 복수명사 같은 경우에는 관사가 안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자 정해지지 않은 디스카운트들을 얘기할 때 하지만 자 단수명사는 반드시 붙어야 해요. 만약에 불가산명사면 자 불가산명사라고 한다면 또 자 더는 붙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어는 하나를 나타내니까 불가산명사라고 하면 또 어가 붙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디스카운트가 불가산명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S가 붙을 수가 없잖아요. 셀 수 없는 명사인데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얘가 가산명사라고 하면 단수의 복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통일계는요. 없는 단어는 안 나와요. 이게 원칙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라는 것은 얘가 무슨 명사라는 얘기죠? 셀 수 있는 명사라는 얘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디스카운트가 셀 수 있는 명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이 알지 못하더라도 자 얘는 셀 수 있는 명사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D번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리고 문장의 내용은 자 주얼리 스토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요것은 그 말 그대로 주얼리 샵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그리고 옛날 말로 하면 금은빵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래서 자 보석가게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바로 할인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해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할인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됐죠? 그 할인이 뭐에 대한 할인이에요? 바로 디스카운트다 하면은 온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어떤 품목에 대한 할인이죠? 바로 엄선된 셀렉티드는 선택된 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엄선된 이런 뜻도 있어요. 자 남자 시계 이번 달 됐어요? 이번 달에 엄선된 남성용 시계에 대한 할인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105문제는 난이도가 조금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다섯 문항을 좀 풀어 보셨어요. 자 그래서 화면 구성의 다양화 저만 계속 보면 지겨우니까 저희는 열 문제를 절반 절반으로 나눠서 잘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문제에 대한 강의가 끝났으니까 자 이제 잠시 좀 쉬었다가 화면 좀 바꾸고 기분 전환하신 다음에 106번부터 다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6번부터 110번까지 후반부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05번 강의 105문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난이도가 아주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추어야 될 여러가지 것들이 무엇인지를 판단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과연 디스카운트와 디스카운트처럼 단복수가 출현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정답을 고를 것인가 또한 헤브담의 명사와 pp가 함께 나왔을 때는 무슨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헤브 pp를 답으로 고르고 자 혹은 명사를 답으로 고를 것인가 자 이것이 전부다 구조 판단과 관련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설명들 하나하나를 잘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이제 시험 보러 가셔서 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써먹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106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의 선택지가 품사가 어때요? 서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자 애프터는요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이죠. 나머지는 다 전치사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뒤에 주호동사가 와있다라고 하면 또 쉽게 A번에 답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바로 뒤에 exploration date라고 하는 명사만 와있습니다. 자 그러면 넷다 전치사니까 이제 해석 접근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야겠죠. 전치사의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apart from은요 여러분 aside from으로 바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되게 토익의 선택지로 자주 나오는데 정답 채택률은 높지 않아요. 그런데 자주 나와요. 되게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뭐뭐뭐 이외에도 알겠죠? 그 다음에 뭐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as for는 완전히 수겁니다. 자 뭐뭐뭐에 관해서라면 이런 의미가 되죠. 자 그 다음에 towards는요. 아예 방향이잖아요. 어디어디를 향해서 after는 안해도 되고요. 자 그러시면 어떠한 의미를 가진 전치사가 답이 될까요? 당신은요 마시면 안 돼요. 우유를요. 아 exploration date가 지난 다음에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장 적절한 전치사는 A번이다라고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explo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만료 어떤 계약 따위가 만료되고 끝난 거예요. 혹은 파기 그죠?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xploration date는 우리말로 하자면 영어로 하자면 저것은 만료일자가 되는 것이고 파기일자가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그런 날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뭐죠? 유통 기한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만은 유통이라는 말을 쓰고 기한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 어떻게 되는 날 만료되는 날 파기되는 날 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시면 106번 문제는 여기까지 해설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전치사 어휘문제 이니까 어떻게 어휘문제로 이것을 판단했는지 자 어떤 선택지를 어떻게 해서 버렸는지 과정 잘 알아두시고 전치사의 내용도 자 필요하면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107번입니다. ABCD의 선택지가 서로 품사가 같지는 않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의문사가 지금 두 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는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니드가 지금 동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사가 또 나오네요. 그러면 이렇게 괄호로 묶어야죠. 그럼 이거는 지금 이렇게 되는 절이잖아요. 여러분들 동사가 있으니까 동사와 목적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지금 접속사 역할도 해야 되고 동시에 주어 역할도 동시에 하는 단어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치사가 어떻게 들어가요? 맞죠? 자 또 자 전치사 및 접속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정답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의문사 중에서 부사예요. 부사.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의문사에 몇 개가 있고 어떤 게 명사가 어떤 게 부사고 이거를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매달 수업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매달 하면 여러분들 또 매달 강의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아우 저거 또 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달 강의나 재지난달 강의를 좀 찾아보세요. 그러시면 그 안에 내용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매달 반복하는 것은 또한 비효율이니까 이번 달에 한 달만 쉴게요. 그래서 왜는 부사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 없어요. 결국은 자 접속사 플러스 주어니까 후가 오는 게 맞죠. 또 한 가지 웬이 부사인지를 몰라도 선행사가 뭐예요? 레지던트가 아 시간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그러면 뭐뭐하는 시간 이렇게 돼야 우리가 최소한 웬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나왔다고 항상 웬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려라도 해볼 수 있잖아요. 여기 지금 주민들이 나왔는데 사람이 나왔는데 무슨 수로 개가답입니까? 사람은 후로 받아야지.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107번의 정답은 7번으로 깔끔하게 정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의 정답을 냈다 못 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정확한 스텝을 밟아서 빠른 시간 내에 정답을 냈는가가 나중에 파트 세븐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가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중요해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원하는 스텝들을 정확하게 잘 밟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오우 여기는 접속사 및 주어가 필요하군 부사 안되겠군 오우 전 지사 및 접속사가 어떻게 와 하고 딱 답을 쓰고 아이고 선행사도 자 사람이군 주격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야 자 그러면 사람 선행사의 주격관계대명사는 후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됐습니다. 해석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플루샷이라고 하는 것은 독감주사입니다. 독감주사를 필료로 하는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오면 됩니다. 어디로? 자 메디컬센터로 오면 되겠고요. 늦어도 자 9월 10일까지 오면 되겠어요. 됐나요? 오케이 108번입니다. ABCD의 선택지가 모두 품사가 같지는 않은데요. 자 일단 동사도 보이고 형용사도 보이고 동사 및 자 분사가 보이고 그 다음에 부사도 보입니다. 이 자리는 누구 자리죠? 자 바로 two additional 자 블랭 라이브러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라이브러리 앞에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라이브러리 앞에 올 수 있는 게 형용사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 형용사 자리라고 하면 누가 안 돼요? 얘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제가 이걸 C라고 썼네요. 자 이건 형용사니까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 안 되고 동사 안 되고 부사 안 되니까 결국은 PP 아니면 형용사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도 보세요. 퍼블릭 라이브러리 너무 익숙하죠? 공공도서관이에요. 왜냐하면 퍼블릭은 형용사로 쓰이면 공공의 명사로 쓰이면 대중 이런 뜻이잖아요. 퍼블릭 사이즈들은 뭐겠어요? 퍼블릭 사이즈가 홍보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홍보된 도서관이냐 공공도서관이냐 이슈가 남은 거잖아요. 해석 끝까지 다 하셔야겠습니까? 앞뒤로 필요 없죠. 그 정도면 답을 딱 낼 수 있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빠르게 비번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 추가로 정보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빌드 다음에 지금 이게 목정어인데 명사 앞에 형용사 형용사 형용사가 세 개 나왔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명사 앞에는 당연히 형용사가 답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자리에 빈칸을 주고 시험 문제를 주면 여러분들 중에 부사에다 답 쓰고 오는 친구들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많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구조 문제라고 판단을 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구조 판단을 해보는데 구조 판단을 어떻게만 배웠냐면 형용사 앞에는 부사 수식 이렇게만 배웠거든요. 사실은 그건 엄밀하게 얘기하면 맞지 않고요. 왜냐하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는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어요. 필요하면 개수가 두 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투 퍼블릭 라이브러리 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형용사 앞에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만 오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명사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이 자리는 부사가 답이 될 확률이 9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맨날 뒷목 잡히고 여러분들이 똑같은 점수에서 계속 헤매는 거 아니에요. 형용사 명사 앞에 형용사 형용사 앞에는 무조건 부사 이런 식으로만 배워왔으니까 그래서 100% 맞는 얘기는 알겠죠? 그래서 실전반 학생 좀 된다면 이런 것들을 안 틀리고 맞아줘야 도대체 800을 넘어 900으로 가죠. 이런 것들에서 맨날 틀리고 자 이러시면 고득점하기 힘들어요. 맞죠? 그래서 이 설명 여러분도 주의깊게 잘 들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추가적으로 공공도서관이 말이 돼요? 추가적으로 공공적인 도서관 안 되죠? 자 그래서 추가적인 공공도서관들 이라고 해야 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항상 어떻게 한다? 명사 앞에 형용사가 와있는 상태에서 그 앞자리에 빈칸이 오고 형용사 부사를 찾아라 라고 하면 꼭 해석을 해보세요. 알겠죠? 두 개의 형용사도 올 수 있고 자 또 그죠? 그 형용사 앞에는 당연히 형용사로 소식하는 부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사실을 다 알아야 자 여러분들이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으니까 여기는 구조로 답을 가릴 수 없는 자리야 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고요. 구조로 답을 가릴 수 없는 자리라고 판단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건 문맥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해석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이 어구는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받을 하나 어구입니다. two additional public libraries two additional public libraries two additional public libraries 이렇게 계속 중얼중얼 거리시고 다니시면서 아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실수 없이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래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시면 해설 마무리 짓고요. 자 그렇게 되면 두 개가 다 형용사인데 자 의미상 B번이 답이다 이렇게 골랐거든요. 자 그럼 해석하고 끝낼게요. 시가 발표했습니다. 계획 어떤 발표지 어떤 계획이죠?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뭘 건설합니까? 두 개의 추가적인 공공도서관이에요. 자 그리고 그것을 건설하는데 언제 건설합니까? within the next three years 향후 3년 이내에 자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으로 가시면 109번이고요. 자 ABCD의 선택지는 모두가 다 동사에 ED가 붙었어요. tried는 자 여기는 앞에 지금 has been이 있으니까 시도된다. 그 다음에 applied는 적용된다. 물론 신청지원의 뜻도 있지만 신청의 뜻으로 쓰일 때는 자동사로만 써서 apply for 이렇게 외우고 있죠. 그래서 이 아이는 수동태로 쓸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apply에는 타동사로 써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응용 적용 활용하다의 뜻도 있죠. 그래서 자 요것이 두 개가 결합돼서 has been applied가 되면 그때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잘못된 해석이에요. 아시겠죠? 주의하라는 대목들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apply는 자동사로 1번에 신청의 뜻이 있지만 2번에는 뭐죠? 적용 응용 되다의 뜻도 있어요. 적용 되다. 그럼 적용 되다의 뜻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어떻게 쓰겠어요? 어디어디에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자 to a 요렇게 씁니다. 그리고 타동사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적용하다. 적용하다는 어떻게 쓸까요? 그때 목적어가 필요하죠. a를 b에다가 적용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럭비공 같아가지고 뜻도 여러가지일 수 있고 또 자타동사에 자타동사가 바뀌면서 뜻이 완전히 다른 뜻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괴물이에요. 어디로 툴지 몰라요? 그러니까 각각의 동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applied를 보고 뭐라고 해석할 거예요? 라고 하면 틀림없이 신청되었다 지원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자동사로만 쓰기 때문에 수동태로 쓸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적용되었다 활용되었다 이 뜻으로 번역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promoted는 어떻습니까? 오케이 자 저건 승진시키다죠. 그래서 자 증진시키다입니다. 사람이 오게 되면 a를 b의 자리로 승진시키다 이 뜻이 되는 거죠. agree는요? 자 어떻게 됩니까? 자 agree 같은 경우에는 동의하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제임스 레이놀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자 투이아에 보니까 직책이 나오네요. 자 executive vice president of marketing at the equipment company 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비회사에서 마케팅 부사장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승진된 것입니다. 자 구조만 보면 자 여기도 지금 a to b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되죠? be applied to 많이 써요. 그럼 근데 그때는 의미가 뭐가 돼야 돼요? 투이아에 적용됩니다. 이런 뜻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셨죠? 투이아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투이아로 승진된 것이기 때문에 전치자 투는 여기에서도 활용되고 여기에서도 활용되지만 정답은 여러분들이 c번에서 쓰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109번도 마무리 짓고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9번은 어휘 문제였습니다. 자 10번은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 다 탈라요. 자 그러면 이번엔 품사가 다르니까 명사냐 아니면 동명사 그죠? 아니면 분사 아니면 동사 아니면 분사 동사냐 놓고 따져보십니다. 여기는 어떻죠? 자 made a 가 나와있어요. 에이 끝났네. 그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있으니까 여기는 명사가 나와야 될 자리입니다. 자 선택지 중에 명사처럼 생긴 거 누구밖에 없죠? a번밖에 없고 contribution은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명사죠. 자 정답 내고 해설은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석만 해보시면 되겠죠? 해석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상이에요. 어떻게 됐죠? 주어져요. 누구한테요? 사업체한테요. 그리고 그 사업체 설명해주세요. 뭐 했던 사업체예요? 자 만들어냈어요. 뭐를요? 상당한 기여 중요한 기여 significant 알죠? 상당한 기여와 자 중요한 기여를 해왔던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그 기여는 어디에 대한 기여입니까? 바로 environmental causes 가 되겠어요. 자 cause라고 하는 단어는 별표 두 개 드릴게요. 요거는 좀 점수대가 높은 학생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cause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원인의 뜻이 있죠. 그런데 두 번째로 대의 명분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good cause 그러면 좋은 의도 좋은 대의 명분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자 그런 대의 명분을 갖춘 조직이 돼 조직도 우리가 causes라고 해요. 그래서 점수대가 있는 학생들은 아 이것이 문맥상 조직의 뜻으로 쓰였다. 그래서 환경 조직들 있죠? 환경과 관련된 그런 조직단체들 그것에 상당한 기여를 했던 사업체에게 상의 주어진다의 내용이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공부를 하다 보면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겠죠.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반만 알고 있는 단어들도 많이 있어요. 어플라이 같은 단어가 대표적인 단어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잘 챙겨서 온전하게 만들어 드리고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토익에 나오는 데이터베이스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다음 판에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로 전환이 되고 변형이 됐을 때 자 충분히 여러분들 답을 맞추고 기분 좋게 나오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110번까지 자 1강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총 10문제 풀어보셨는데 아직까지는 버틸만 하시죠? 즐거우시고 자 그러길 바랍니다. 앞으로 4강이 더 남았으니까 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면 강의에 대한 수강평이라든가 자 혹은 여러분들 강의 들으신 느낌이라든가 여러분들의 각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남겨주시면 아마 태훈 선생님도 그렇겠지만 저도 가끔 들어가서 봐요. 그리고 학생들로부터 많은 또 힘을 받기도 합니다. 자 서로 간에 리스펙트가 있는 관계였으면 좋겠고요. 자 저도 여러분들을 리스펙트하고 자 여러분들도 저희를 존중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다면 더 좋은 강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자 훨씬 더 저희가 강의하는 데 힘도 날 것 같아요. 자 그러시면 1강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두 번째 강의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들.